신통방통 정찬배 이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정은 공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였습니다. 미국 대기업 CEO들이 참석하는 최고경영자회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APEC 일정에도 나섰는데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참여가 APEC을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내후년 APEC 의장국으로 확정됐는데 윤 대통령은 앞서 APEC 회원국 간 연대와 기후위기 등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기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IPF 회의에서 국가 간 공급망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만큼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첨단 기술 분야의 한인 미래 세대와 간담회를 갖고 APEC 환영 리셉션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2주 가까이 이어진 용퇴의 압박에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그리고 친륜 의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 이러자 인유한 혁신의원장이 이것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윤심. 조선일보 6면 기사입니다. 인유한, 윤 대통령 측서 소신껏 일하라는 신호 왔다.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일하라는 신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혁신의의 요구에 움직이지 않거나 반발하는 사람 김기현, 장재현 의원 이른바 김장연대와 연일 기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직접 윤 대통령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신호를 줬다. 지금 같은 갈등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장재현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보고 서울 가래요, 안 갑니다. 이런 윤해권의 핵심의 반발에, 글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걸까요?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용태를 압박했는데 통하지 않자, 인유한 위원장이 꺼내든 바로 이 윤심 카드, 대통령 카드, 한층 수위를 높인 겁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유한 위원장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최근 정치권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거침없이 이어지는 인유한 위원장의 말들, 이게 과연 인유한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왔어요. 지적할 것 지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 전혀. 자, 이 말을 워딩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 필요한 것을 소신껏 해달라는, 소신껏 해달라는 신호가 왔다. 신호가 왔다. 아니, 직접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그런 신호를 내가 받았다. 지금 이런 말인가요? 저는 그렇게 읽혔고, 누구보다도 지금 당 개혁에 진심인 인유한 위원장에게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힘을 실어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유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내놓았던 메시지들이 그렇게, 예를 들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름의 설득력과 호소력 같은 것들이 있는 와중에, 오히려 당이 인유한 위원장의 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비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자꾸 이렇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버리면, 그건 정부 여당에게도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요. 인유한 위원장, 그다음에 혁신위원회가 뜨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난초들을 겪어가면서 떴기 때문에, 지금쯤은 인유한 위원장 말에 힘을 실어주고 인유한 위원장 했던 이야기들이 당에 관철돼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부 여당 전체의 기류 자체가 인유한 위원장 말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도 이렇게 조금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유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인유한 위원장이 그냥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인유한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운 거라면, 이제부터는 대립각을 세우면 인유한 위원장이나 세우는 게 아니라, 마치 대통령이랑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시간이었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인데, 정치인들의 본질이 기득권 포기와 헌신, 희생이라고 하는 건 거리가 좀 먼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면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질 때가 오고, 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순풍인 것 같지만, 이것은 다시 국민의힘의 역풍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의 혁신위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유한 위원장은 그런 지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윤심 카드를 꺼내들고 강하게 압박하는 마지막 수단일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수단이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인유한 혁신위원장과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실과의 대립이 되는 이런 구도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진심 카드를 인유한 위원장이 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정권을 지키는 그런 자세로 갈 거냐, 아니면 정치인 개인, 나를 지키는 것으로 갈 거냐, 이런 것을 볼 때 대통령실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중진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섭섭하지 않을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워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그런 신호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소신껏 하라라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측으로부터라는 거,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하셨으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게 인유한 위원장한테 전달이 된 거라고 보세요? 대개 대통령께서 아침에 이제 수석비서관들 회의를 매일 주제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정당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는 잘 하지 않지만, 그리고 정책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대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아침에 나누는 합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것이 대통령의 뜻이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각자 담당하는 수석들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대체 이런 겁니다라고 그렇게 에둘러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아마 그런 분위기들이 충분히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무수석이 그러한 역할을 대체로 좀 에둘러서라도 많은 담당이겠죠. 예, 자, 정무수석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인유한 의원장한테 갔다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장정은 의원한테 가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제일 궁금한 건 김기현 대표, 장정은 의원이, 이거 누구 뜻이냐, 이거 인유한 개인 뜻이냐, 아니면 대통령 뜻이냐를 제일 먼저 알고 싶겠죠. 자, 이러자 인유한 의원장이 한 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느냐, 날짜까지 못 박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자, 인유한, 윤측서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하면서, 네 달엔, 그러니까 다음 달엔 답을 해야 된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적어도 다음 달에는 답을 해야 된다. 12월에는 답을 내놔야 된다. 오, 날짜까지 못 박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한을 정해서 지금 압박을 하는 건데, 12월이 나온 것은 이 혁신이 활동 시한이 지금 네 달 25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처음보다 저렇게 압박적인 모드로 나오지는 않았었죠. 그랬었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워지면서 좋은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영남권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 이런 식으로 권유로 나가는 데 사실 상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꿈쩍도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나 스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장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90대 넘게 동원을 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4천 명 넘게 버스의 수송하고 이른바 세과실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응답이 없으니까 저렇게 시한을 정해서 압박을 한 겁니다. 앞서 사실 뭐 이런 좀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그 혁신이가 조기 종료하지 않겠냐,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기 종료 없다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고, 이제 지금 이 중진들을 향해서 시한을 정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렇게 지역부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과실을 하든지, 존재감을 드러내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미를 주지 않는다. 공관에 대한 응답으로 치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지원 의원 얼마 전에 올렸던 행사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분위기가 나오지 말라라는 분위기인데, 물론 행사는 그 전에 준비가 됐었겠죠. 한두 달 전에 준비는 했을 겁니다. 갑자기 취소하지 못해서 했다. 글쎄요. 그런데 저 사진, 그리고 저런 SNS 메시지 누가 올렸죠? 많은 사람이 올렸습니다만 본인도 올렸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그리고 원칙은 원칙이지, 그러라는 원칙이지, 나한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무응답인데, 지금 보면 오는 분들한테 일일이 악수하고, 저걸 강행을 했고, 또 거기서 굳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반기를 늘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직접 들어보시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 네, 자, 여기서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권력자 눈치 한 번 더 하라고 그랬어요. 권력자. 이거 잠깐... 이거 좀 어렵습니다만. 권력자, 누구 눈치라는 거예요, 지금? 인유한 눈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눈치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대통령이시지, 인유한 위원장이 권력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혹시 어떤 한 언론 일각에서 대통령 경로, 이러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주말을 지내면서 큰 변화가 없다면, 기왕에 나온 윤심 카드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실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입장에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더구나 강서구청장 선거를 대패한 이후에 선거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균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총선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졌다.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 완전히 레임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렇게 핵심 참모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기 개인의 정치 생명만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아까는 제가 섭섭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경로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계속 시간이 흐른다며, 이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지금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간에 실질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실질적인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말도 나오면서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살아들고 이러면서 갈등도 생기고 이런 와중인데 결과적으로 혁신위가 잘 되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성공하려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어쨌든 원치 않든 간에 일정 부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중에 불협화음이나 파열음이 터져나올 건 다음 주쯤에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장지원 의원을 향해서 당내 일각에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올 때 그게 SNS 올리는 걸 조심을 했어야지요. 그랬으면 이런 거에 구설수에 말리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보다는 아마 장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사실 대놓고 지금 장지원 의원이 좀 불출마해야지라는 얘기는 못해요. 그냥 본인이 했던, 본인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일단 젊은 청년 정치인이시지만 한 지역에서 공을 들이고 유권자 1분들, 지역민들을 꾸준히 만나고 그분들 어려운 일 찾아가고 얘기 들어주고 한 지역구에서 정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너 나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도 사실은 예를 들면 친륜 내지는 윤심을 내세웠던 인물 이런 분들이 차기 총선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윤심을 내세웠던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충분히 걸맞는 정치 행보를 보여줬느냐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을 푸는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차기 총선에서 일정 정도의 선당우사 내지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역구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지연 의원에 대해서 불출마 압박이 있다든지 험지 출마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역으로 옮기는 불출마를 하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령 지역구로 옮긴다 하더라도 지역구를 옮기는 것이 완전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지역구민들과 최대한 소통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서 옮겨지면 또 거기 가서 소통을 하는 것이 맞지 나는 지역구로 옮길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지역구는 내가 관리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저는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역구 정치로서는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아까는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좀 있으면 경로할 거다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박 의원님도 지역에서 정치하시고 계속 왔다 갔다. 서울도 계시고 부여도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이런 그동안의 나의 노력을 그냥 아이라주지 않는다? 이건 좀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섭섭한 정도 차원을 넘는 문제죠 사실은. 정치도 생명이라고 한다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공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을 섬기는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저도 저는 국회의원을 한 번 했습니다만 우리 세대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20년, 30년을 합니까? 그 지역의 대체로 가장 좋은 흐름은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30대 후배들이 계속 성장이 나오고 다음 세대 성장이 나오는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논도 제일 위에 논의 물이 차 있으면 거기서 물고가 딱 막혀 있으면 아랫 논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를 적당하게 잘 터주고 아랫 논도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치인에게는 그렇게 한 10년 주기로 후배 세대가 커 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3선 정도가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3선 정도가 적당한 그런 세대의 흐름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한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초선했습니다. 혹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도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러면서 지금 이른바 떠나라고 하시는 분들 김장연대라고 하잖아요. 장재훈 의원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김규현 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안 한다고는 못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너무 그렇게 밀어내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밀지 마세요 급발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우리 혁신위원회가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합니다. 다만 이제 그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 등에 보도되고 그것이 번복되거나 돈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김규현 대표를 향해서는 아예 정치를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험지출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수도권, 김포의 서울 편입 이런 것들로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겠죠. 뭔지는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문제는 총선이라는 게 이게 종합예술이다 한 사람이 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당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요.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지휘하겠다 이게 사실 3주 전하고는 좀 완전 다른 뉘앙스로 지금 다가오거든요. 3주 전에 인효원... 정권 준다고 했잖아요. 정권 준다고 그랬죠. 더군다나 김기현 대표가 데려온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정권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정권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 둘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인효원 위원장이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보면 견제구를 날리고 선을 긋는 건데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충돌 양상으로 사실 비칠 수밖에 없고요. 이 와중에서 사실 이 당의 최대의 개파가 어떻게 보면 친윤의 초선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윤심은 어디 있는 거냐. 이 사람들이 그 파 살필 수밖에 없고 이 와중에도 대통령실에서는 또 섣돌리 사실 끼어들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그동안 계속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지금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윤핵관의 핵심이 뭡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감동 주려고 감동해 누군가는 희생자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간다면 자, 그래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융계 의원들에게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를 지금 제안하고 있죠.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불출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 53%가 적절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53%는 적절하다? 네, 뉴스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 리서치 그룹과 A리서치의 의뢰에서 지난 12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당 혁신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결과입니다. 전체의 53%가 적절한 요구다라고 답을 했고요. 부적절한 요구다라고 답한 국민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 차이는 26.26%포인트에 달하는 건데요. 나머지 20%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결국 시간은 누구 편일까요? 시간은 누구 편일까? 이게 점이 중요한데 12월까지 못 박았어요. 계속 그냥 버틸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에 누가 불출마 선언 내지는 험지 출마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줄줄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다들 인요한 위원장의 말을 좀 지켜보고 있고 뭔가 움직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지금 압박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국민 여론 역시도 험지 출마해라 내지는 불출마해라 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기 총선을 위해서라 그러면 그리고 당이 전체로 살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이 당의 주류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대부분 영남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서라도 차기 총선에서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니 기왕 그럴 바엔 빨리 치고 나오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자 하태경 의원 이미 이 상황을 예상을 했을까요? 본인이 이제 부산 안 하겠다. 난 수도권 출마하겠다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본인은 그만큼 시간도 많이 벌고 본인이 갈 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고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그런데 누가 윤핵관 중에 누가 먼저 탁 치고 나왔는데 그 뒤에 아 저도요. 좀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늦게 출마를 하거나 늦게 의견을 밝히면.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먼저 퍼스트 펭귄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의원 말씀하셨지만 영남에서 정치했지만 전국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수도권에서도 선거를 치를 수 있을 만한 인지도와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수도권 정치를 전혀 안 해보신 윤심을 가지고 있는 윤심을 내세웠던 영남 중진 의원들도 하루빨리 이렇게 뭔가 선당우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2번, 3번, 4번으로 쭉쭉쭉 이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내지는 불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거긴 다 저는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분 정말 총선 출마하나라는 걸로 관심을 모으고 있죠. 한동훈 뭐뭐뭐 장관인데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금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장을 한 건 아닙니다만 사진이 나오면서 공개석상에 직접 나서면서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논란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부인인 김현장의 미국 변호사 진은정 변호사가 어제 대한적십자사의 2023 사랑의 선물 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 사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 봉사에서 이제 주한 외교대사 배우자라든지 금융기관장, 공공기관장 배우자 등 국무위원, 차관 배우자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날 행사 과정에서 이제 진 변호사는 부족한 물품들을 옮긴다든지 현장에서의 빈 상자를 치우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공개석상에서 처음 이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진 변호사의 공개 일정으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요.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무위원 가족들은 적십자 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면서 통상적인 행보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허, 그렇죠. 저, 뭐야 이 사진. 정치하는 거 아니야? 정말 총선 출마하는 거 아니야? 부인도 이제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사실 통상적인 행보라는 얘기가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 기사 나오고 어제 한 장관 웬일에 나오고서는 기사를 다 찾아봤거든요. 정말 이렇게 장관 부인들이나 주한대사 부인들이 참석하는 매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 보도될까 말까 했어요. 아, 그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진짜 사진 설명으로만 나오는 기사이고 장관, 국무위원 부인들과 대사 부인들이 능치십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정확히 작년 이맘때 기사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 사진을 일부러 저렇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커스된 부분을 보세요. 다른 분들은 물론 블러처리를 일부러 했을 것도 같습니다만 누군가를 지금 유심히 카메라 렌즈는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렇게 지금 참석자들의 얼굴이 부각돼서 나오는 사진 자체도 없고 특히나 한 사람의 사진만 저렇게 부각된 적이 없어요. 과연 저희도 진은정 변호사 언급을 하면서 로펌에 계신 옛날 사진들 사실은 쓸 일이 잘 없긴 하지만 주로 만약에 쓴다면 그 사진을 썼는데 어제 어떻게 보면 저렇게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진은정 변호사라고 하셨잖아요. 한동훈 장관 부인도 우리나라 대형 로펌 김현장인가요? 거기에 계신다고요? 조국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개인적인 정보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분인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개인적인 건 빼더라도 네. 한 장관하고 같이 서울 법대를 나왔고요. 두 사람이 동기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도 서로 교제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진영구 전 장관 딸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이 또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색깔 넥타이를 맺느냐 지금 보세요. 저도 하필 오늘 저도 빨간색이네 세계일보 12면입니다. 자 대권 잡룡이래요. 대권 잡룡. 오세훈 한동훈 손잡았다. 빨간 넥타이 메고 자 법조 출입판이니까 계속 질문 드리죠. 어떻습니까? 저 장면을 두고도 또 법조 출입기자와 서울시 출입기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여권의 대권 잡룡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참석을 했고 또 우연히도 저렇게 빨간 넥타이를 맸어요. 국민의힘 색깔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 넥타이를 메는데 두 사람의 교감이나 합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도 오늘 빨간 넥타이를 저는 도와주신 분이 이거 메라고 하면 그냥 메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남성들 의상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채색이다 보니까 빨간 넥타이 많이 메고 그런 차원에서 두 사람이 맸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공교롭게 두 사람이 저렇게 또 환하게 웃는 얼굴로 한자리에서 사진 찍히다 보니까 저 사진이 어제 저도 받았는데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 좀 돌았어요. 그래서 훈훈하다, 미래가 밝다 그렇게 논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저 행사 자체는 두 사람이 당연히 참석할 수 있는 참석해야 하는 공식 행사이긴 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그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는 그 자리에 협정을 맺는 자리였는데 그 사진 한 장으로 저렇게 화제가 됐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훈훈하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훈훈해 보이지만 사실 저 두 분의 마음속에는 뭔가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견제심 이런 게. 뭔가 의식은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겠죠. 남들이 의식을 하는데 본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께서 당연히 예정돼 있는 그런 정해진 봉사활동의 자리를 나타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주목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김기현 대표님께서 총선은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생각이 나는데 정치인은 또 정치는 종합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국민의 민생은 좋든 싫든 간에 정치를 통해서 풀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치인은 오랜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런 어떤 정치를 통해서 변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 한동훈 장관 어차피 저는 정치를 하게 될 운명에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도 이런 어떤 장관이지만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국민과의 접촉면을 계속 늘려가면서 본인이 다 잘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부족한 것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 그걸 보완하게 될 것이고 이래서 자꾸 출렁거림과 여러 가지 풍파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국민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니까 저런 자리 자주 접촉면을 늘려가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계속 언론에 주목받고 이른바 커가고 있는데 누가 키워줬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누가 키워줬느냐를 놓고 말들이 나오고 있대요. 자 윤석열 대통령 누가 키워줬어요? 추미애 전 장관 계속 밟으면 밟을 만큼 오히려 커 나간다는 겁니다. 정치인은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한동훈 장관 누가 키워주느냐 바로 이 정치인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전세 아파트 산다. 한동훈 장관은 강남에 그 비싼 아파트 산다. 그러면서 도덕성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얘기 듣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특히 국민의힘의 한 여성 의원 지난번에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난 분 이분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를 좀 상기시켜가면서 열심히 살지만 성실하게 사는 국민들이 그래도 고단한 분들한테 뭔가 좀 약간 선동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나이 때부터 여자 끼고 룸사롱 가서 술 먹고 이런 못때마루 버릇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모은 거지 20몇 년 동안 억대 연봉자가 지금 자기가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뭐 한동훈 장관까지 끌고 와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잠깐만 앞부분은 제가 못 옮길 것 같고 뒤에 뭐 뭐 해서 술 먹는 버릇 때문에 돈을 못 모은 거다. 윤희숙 전 의원이 저렇게 송 전 대표의 과거 사례를 소환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지금 23년 전에 일인데 잊을만하면 저렇게 지금 소환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2000년도 5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5.18 전날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송 전 대표 그리고 이제 뒷대인 대표가 아니었었죠. 5.18 전날이면 다 광주 내려갔을 때인데 그렇죠. 5.18 전에 이제 정말 운동권 출신 정치인 물론 지금 같은 비중이나 지명도는 아니었고요. 장성민 전 의원 임종석 전 실장 뭐 여러 명입니다. 우상우 의원 이런 정말 뭐 수십 명이 광주에 가서 지금 5.18 때문에 내려간 건데 5.17이면 뭐 전야제도하고 광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5월 17일 날 그 지금 새천년 NHK라는 지금 없어졌을 겁니다. 유흥지점이십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접대부를 데리고 술을 마셨다. 이 사실이 누가 폭로를 내면 임수경 전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친야성향 지지자들을 이용하는 게시판에다가 이거 굉장히 적나라하게 폭로를 냈어요. 내가 들어갔더니 누구는 양쪽에 옆에 접대부가 있었고 누구는 브루스를 주고 있었다. 라고 공개를 하면서 굉장한 파문이 일었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보다 지금 두고두고 더 뒤늦게 파장이 커진 게 그 술자리에 있던 분들이 다 잘 됐어요. 정말 당대표도 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되고 잠깐만요.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은 술자리는 안 갔답니다. 이제 좀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도 이거 정치 인생에서 후회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때 당시 임수경 전 의원이 들어오니까 너 여기 왜 들어오냐 욕설을 하면서 쫓아냈다. 쫓아낸 당사자로 그렇게 지목까지 됐었었죠.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술집 다니던 버릇이라고 지금 윤희숙 의원이 다시 한 번 흑역사를 상기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윤희숙 전 의원의 발언은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전원세 입자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유명해진 자신이 설마 전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을 한 건 아닐 거고요. 이 흑역사를 소환해서 꺼내고 싶었던 것 바로 도덕성이었을 것 같아요. 도덕성. 지금 저렇게 자기들은 옛날에 운동했다고 8, 6세대들 정치적으로 지금 다 독점해놓고 이제는 무난할 때 된 것 아니냐. 당신들은 잘했느냐. 8, 6세대의 민낯 이거를 사실 까발리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럼요. 이제 8, 6세대의 권위의식 그리고 8, 6세대의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소홍길 전 대표를 이런 도덕성 문제로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당연히 전세 문제를 비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소홍길 대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자료하면서 봤듯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열산이랑 어린데 돈이 43억이다. 사법고시 하나 붙은 걸로 땀 흘려 일하지 않았는데 돈이 많다. 굉장히 저는 뭔가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돈이 좀 어리면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리면 돈이 많으면 안 됩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살면 땀 흘리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는 또 그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마치 내가 살아온 길이 옳은 길이고 나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비도덕적이라는 뉘앙스가 저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윤희석 의원은 바로 그런 권위의식 같은 도덕적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한동훈 때리기에 나선 사람 또 있죠. 바로 한술 더 떠서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물 수도 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했던 얘기는 우리는 독재를 하겠다. 더 정확히는 검찰 독재를 얘기했겠다고 생각하지만 독재를 언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한동훈 장관의 그 매우 가벼운 발언들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무분별한 입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나중에는 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 수도 있다. 사람에 비유한 건 아닐 거예요. 이 글이 사실 논란이 됐었어요. SNS에 원래 논란이 됐었습니다. 어디서 저희 전해드렸어요. 김용민 의원 저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윤 대통령을 물 것입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얘기를 똑같이 이번에는 라디오에 나가서 전혀 아랑곳한 거 또 했어요. 어떤 일도일까요? 글쎄요. 저도 정치를 국회의원은 4년밖에 안 했습니다만 원회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한 10년 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굉장히 무엇인가를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있어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지도를 알리고 자기가 한 단계 더 커 나가는 발판을 참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말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편협함을 의심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저런 말씀들이 개인에게만 예를 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말로 살아가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같은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상대를 올려주고 띄워주면서 정중화할 때 내 말이 더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김용민 의원에게도 후배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가끔 만나면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 김용민 의원은 지난번 본회의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 내려오셔야죠. 그만하셔야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밝혀서 또 화제가 되었지 않았어요? 마스크 쓰고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품격을 갖춘 언어는 아니었죠. 같은 말을 하고 싶어도 뜻을 전달해도 자기 자신의 뜻이 더 간절하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말의 품격과 격식 여러 가지들을 다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명심하고자 합니다. 박수현 전 의원의 일침이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새겨드려야 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을 이렇게 때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걸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자 세계일보 사면입니다. 릴레이 설전에 한동훈만 웃는다. 한동훈 블랙홀에 빠진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민영배 의원까지 계속 한동훈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다가 한동훈 채급만 키워준다는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뭐 뭐한 너라고 반말로 나이는 좀 어린데 더 얘기해서 오히려 논란이 됐잖아요. 민주당의 유정주 의원 하루 만에 사과를 합니다. 하긴 했는데 또 뭐 뒷말이 있다고요? 네, 사과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설명이 길었습니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너라고 지칭을 하고 한동훈 구톤한다. 이런 표현으로 무리를 빚었던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루 만에 불편했던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유 의원은 15일인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문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죄송하다면서도 저는 단지 그의 태도와 말본세를 듣다 듣다 한마디 했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전화가 많이 왔다면서 장관 한동훈을 개인이 아니라 국회에서 봤는데 돌아가는 이 실정에 칼도 들었겠다. 언변까지 투더리 스머프 같은 흔치 않은 인간형이 국회에 왔다고 생각했다면서 또 자신이 말한 한동훈스러워라는 표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정권의 태도를 풍자한 것이고 줄여서 한스러워라고 한 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각성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자중할 테니 입에 담기 힘든 혐오적인 어휘로 우리네 정치인들을 부르지 말기를 약속하면 어떨까 약속할까요? 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속합시다. 나도 너라고 안 할 테니까 서로. 근데 한동훈 한스럽다는 한동훈스럽다. 좋은 얘기는 아니죠. 과거에 혹시 뭐 사진 있습니까? 유정주 의원이 의원실에서 자전거를 실내에서 저렇게 탔었대요. 저게 한 번 논란이 됐었다고요? 보니까 지난 1월이었는데 국회의원회가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무 시간이에요. 실내에요. 자전거를 타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죠. 뭐 그건 뭐 자전거는 뭐 본인이 몰라서 안 탔겠습니까? 저렇게 사진 나오는 걸 알면서 탔겠죠. 문제는 한동훈 장관을 계속 때리고 때리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잖아요. 탄핵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탄핵 하려다가 말고 검찰총장 탄핵 한다고 했다가 슬쩍 간보고 또 빼고. 이렇게 탄핵 챌린지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원정당 해산심판은 무거운 제도입니까?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입니다.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얘기 계속 나오니까 결국 탄핵을 주도했다. 민주당의 어떤 의견을 끌고 가는 리더한테 그 얘기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탄핵 탄핵 얘기 나오는데 이거 당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네 글자. 동문서답.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토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의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팽창론이 대한민국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고 있는데 탄핵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국토균형발전은 옆에 있는 기자가 아 네 그렇군요. 이러고 있어요. 할 말 없죠. 기자 입장에서는. 그 말 말고 다른 말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동문서답으로 가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좀 민망하겠죠. 아무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조금 나오자마자 당이 급하게 진화하느라고 골머리를 알았던 게 바로 이제 엊그제 같은 모습이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역시도 헌법재판소 전원기강이 나와지면서 약간 체면을 구긴 모습도 좀 있었거든요. 결국 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대로 법률 위반이 있느냐 명백한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탄핵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완전히 지금 정치적으로 탄핵을 접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역풍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지층들의 어떤 끌어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탄핵 안 할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곤란할 거예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탄핵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역풍이 두려운 것이고 탄핵을 또 안 하자고 하면 지지층의 역풍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냥 답을 피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강단이 있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도 되고 민주당이 대표까지 된 거라고 그러면 왜 이런 데서는 강단을 못 보여주느냐. 저 거기에서 대먹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자고 나면 민주당은 탄핵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탄핵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대 의석을 앞세운 탄핵. 자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자 이 기자 지금 국민들 생각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생각을 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국민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대북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수원지검에 이정섭 2차장 검사를 탄핵해 검사직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건데요. 응답자의 46.5%가 지나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나친 일이다. 네. 당연한 일이라는 응답은 40.9%로 오차범위 바뀐 5.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고요. 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5%였습니다. 지나친 일이라는 응답이 46% 이상이 나온 것은 국민 과방 가까이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은 이게 수사를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게 과연 검사의 잘못 아니 뭐 위장전입 잘못한 거예요. 그게 잘못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탄핵까지 일하고 있는 사람 파면까지 시킬 만한 사안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제가 억진올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왜 민주당이 탄핵을 난발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탄핵당할 일들만 골라서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탄핵문제나 이동환 방통위원장 탄핵문제가 예상이 됐는데 한동훈 장관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까 우리 김재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의 요건,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느냐를 따졌을 때 한동훈 장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까 민주당도 냉정하게 안 한 것이죠. 그러나 이동환 방통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 법률 위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과다하게 한다는 국민적 비판은 달게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더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이정섭 차장검사에 관한 이야기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설문으로 물었는데도 타당하다가 40%가 나왔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 이렇지 않습니까? 전제 질문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를 탄핵하는 게 맞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를 탄핵하는 게 맞냐. 그럼 저는 결과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해서 물었는데도 탄핵이 맞다라고 한 것이 40%가 됐다는 것은 유의미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을 때 결론은 탄핵은 최후의 방법이다. 그 전에 민주당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찾아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양측의 얘기를 다 해주셔서 이 정도로 그러면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민주당에서 지금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커진대요. 오늘 출범한답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 지금까지는 이른바 각계 전투를 벌였다면 비명계 의원들이 이제는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이제 모이겠다. 오늘 출범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공식 출범을 하는데요.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등 민주당 의원들을 필두로 한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출범식 기자회견을 오늘 갖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개딜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 때문에 혐오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당 쇄신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탈당을 전제로 한 활동이 아니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또 당초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이 모임에 함께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랬었잖아요. 하지만 다른 의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결국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빠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일단 모임을 결성한 비명계 의원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험지 출마를 또 강조하고 있죠. 아니 국민의힘도 지금 당대표 지금 저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당대표가 험지 출마해야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변화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러자 친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재산이 달랑 1만 원 있는 사람하고 재산이 1억 원 있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1만 원 있는 사람과 1억 원 있는 사람이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계속 나와요. 어제는 이원욱 의원이 고향인 안동으로 출마하셔라 이랬고. 저는 뭐 이원욱 의원도 잘 아는 사이지만 3선 중지는 아닙니까? 좀 격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재산 1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한테 재산 다 걸고서 단판 승부 한번 해보자. 내 얘기 한번 해보자. 이거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반 비명계로 불리는 이분들이 나가시면 그냥 나가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잡기 위한 더 강한 제스처가 나옵니까? 아니 어떻게 잡겠습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저는 오히려 뭐 그냥 탈당하려고 하니까 좀 면이 안 서니까 나 그냥 쫓아나 쫓아내달라. 아니면 뭐 탈당하려고 하는 그런 명분 쌓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뭐 이거 너무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뭐 방송이니까 올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올인. 자 이제 뭐 포카나 이런 거 할 때 나 만 원 걸고 있는데 나 만 원 내 재산 다 올인. 당신도 올인. 그러면 나는 만 원. 당신은 1억.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누가 이런 만 원짜리고 누가 1억 원짜리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 원을 가진 사람이 인원욱 의원이고 1억을 가진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한 분은 3선 의원이고요. 물론 당대표는 아니지만. 한 분은 당대표지만 또 초선이기 때문에 누가 1억 누가 만 원 이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뭔가 돈으로 저울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저 비유를 이어가서 제가 좀 비판을 더 해보자면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그 1억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당이 1억을 빚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1억은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강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약을 출마하는 과정이나 그 당대표라는 지위를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대응했던 것이나 그러니까 당이 손해를 보는 와중에서도 내 재산만큼은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태도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리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1억을 다 골고라도 베팅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의 리더십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지 저는 점점 더 좁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성호 의원 표면에 말 들으면 만원을 가진 사람한테도 이렇게 베팅할 수 있는 배포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는 전해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지금 빠졌어요. 이상민 의원. 월요일마다 저희 신통방통과 인터뷰를 같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지나서 이런 얘기를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6명 기사 보시면 이런 분석이 나와요. 이상민 옆에 국민의힘 입당. 입당한다는 건 아니고 도배제 안에. 이상민 의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인데 국민의힘 입당도 배제 않는다. 에이 설마.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제 지역구 바로 옆에 계신 선배신데 아니면 불가능한 게 아니죠. 이상민 의원님은 열린 우리당 시절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셔서 중간에 자유민주연합원. 자유선진당. 선진당인가요? 다른 당에 갔다 오신 분이기도 하고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 그 소위 공정과 상식입니까? 네 분의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달리하는 것은 결이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은 탈당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부에 더 강한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나 이상민 의원은 이미 탈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입당까지 가능하다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분이 함께하는 것은 오히려 내부의 여러 가지 전략상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현재로 네 분이 우리는 저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아직까지 싸운다.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그러한 어떤 제스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상황이라는 게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왜 비명계는 떠난 걸까요? 왜 비명계는 탈당을 감수하는 걸까요? 그게 더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 텐데 바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때문에 사실은 쫓겨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 의원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정치를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정치를 리더가 아닌 일부 특정 집단에서 몰고 가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그 사람들 목소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다는 아닌데 비판이 있습니다. 지역구 한 번 더 볼까요? 이분들 떠나겠다고 하니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함께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 떠난다고 하니까 아직 떠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움직임 보이니까 이미 이경, 경기도 화성에는 이원욱 의원, 진석범, 현근택, 최민희, 황명선 이른바 친명계 원예인사들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 동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 가서 선거운동은 안 해요. 지금 선거운동 하면 안 되니까 사전선거운동이니까 나 이 동네가 좋아서 왔어요. 나 이분들 만나러 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자객공천 이거 현실화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중에 하나 정도는 그렇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나머지 지역은요. 제가 다 잘 압니다만 오래전부터 저 지역에서 준비를 해오던 분들입니다. 물론 논산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하시던 분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최민희 의원도 역시 그 지역을 상대로 준비를 하다가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피선거법을 5년 박탈이 돼서 못했던 지역이고요.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유성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준비를 해왔던 분이고요. 경근택 변호사와 그러니까요. 한두 분 정도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으나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그 지역에서 올해 뜻을 가지고 준비해왔던 분들이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자객 공천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이 지점에서 그렇게 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저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적극적인 어떤 포용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당을 하나로 통합해갈 의무가 이재명 지도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동 출마, 험지 출마 같은 것들 당연히 요구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만 원 1억 개의 이런 것처럼 너무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혁신이 성공하면 바로 민주당은 혁신 안 하고 청산을 어떻게 치룹니까? 그러면 적어도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 대표로부터 모범을 보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한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역이었다면 지역으로 나가기는 조금 애매하고 내가 전국적인 지명도는 있기 때문에 당을 하나 만들까?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던데 이른바 위성정당 얘기입니다. 자, 위성정당 얘기 나오는 사람 바로 뭐 말씀드리죠. 송영길, 그 다음에 조국 이런 분들 지금 위성정당 얘기 나오잖아요. 어제, 어제 민주당에서 아, 우리는 위성정당 맡겠습니다. 법 바꿔서라도 위성정당 못 나오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기자가 누구 이름을 거론했느냐 바로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그 상황부터 보시죠. 화난과 연단이 있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지금 그러시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헌산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잘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니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장 위치가 강한 사람 우리가 질문을 항상 찍고 행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보육을 한 장도 주니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민주당 의원들 26명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신당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총선용 위성정당 만들어서 결국 총선 후에는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꼼싸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안 한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으로 금지하자 그러면서 연동형의 시지는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정치공학적으로 당에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이른바 조추송, 조국, 추미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당이 안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게 라고 하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이용해서 신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총선에 안 좋은 가능성이다 보니까 언급 자체를 차단하려는 그런 상황이 송영길 얘기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기자들한테? 글쎄요. 그렇다면 조추송 이라고 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냐 역시 다른 분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부터 볼까요? 조국 전 장관 요즘 어떤 분위기입니까?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고려하겠다. 지금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좀 안 된다. 비법률적 방식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이라는 말도 했어요. 정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총선 출마해서 명예회복을 가겠다는 건가? 얘기 나오죠. 그리고 전국 뒤에 송영길 전 대표 전국구용 신당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본인 지역구 누구한테 줬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줬잖아요. 본인 지역구는 이재명 대표 물론 이제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했으니까 지역구는 이재명 대표한테 주고 그 지역을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전국구라도 나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설마 반대하겠어? 내가 그 지역 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민주당이 만약에 정신 차리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라보는 민주당 정신 못 차린다는 것과 일반 언론에서 바라보는 정신 못 차린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만 어찌 됐든 나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등 나쁠 게 없는 거긴 합니다. 저희가 추나땡, 조나땡 이런 조롱 섞인 언어들을 쓰는 이유가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제일 중요한 기점에 서 있던 인물이고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시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명예회복이잖아요. 그것이 민주당의 명예회복도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무거운 공직을 활용하겠다. 처럼 들려가지고 저는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억울하다 그러면 재판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유죄 판결까지 다 받으신 분 아닙니까? 재판장에서 하든가 지금처럼 아니면 북고서트를 열어서 지지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덕적인 책임인 것이지 이런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국회의원은 출마를 한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하지만 저는 국민 전체가 불행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호영길 대표나 추미애 전 장관 다 민주당의 지지세를 약화시켰던 민주당의 실망을 일으켰던 장군들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은 아직 대법 판결까지는 안 갔다는 점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요양병원 원장에 대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이후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결핵 치료 결핵이 걸렸어요. 환자 중에 몇 분이 요양병원에서 결핵 치료와는 상관이 없는 약물 그것도 원액을 그대로 투약했다는 점 이거는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요양병원장 이모 씨 법원은 환자들이 사망한 지 수년이 지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 측은 살인은커녕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도 아니다라며 무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2015년 결핵에 걸린 80대와 60대 입원 환자에게 독성약품 원액을 투약해 살해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해당 약품은 결핵 치료에 쓰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남용하면 사망에 이르는 고위험 약품으로 일부 국가에선 사형 집행에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1% 미만으로 비석을 하는 게 좋죠. 원액으로 주입한다는 것은 임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이 씨는 병원을 확장하면서 수십억 원을 대출하는 등 재정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결핵 환자마저 발생해 운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주사라는 게 원액에다가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원액을 투약했다. 경찰이 이 점을 주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병원 행정부장과 공모를 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에 사용되기까지 하는 약물 원액을 투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고위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혐의점을 두고 있고요. 2015년도 결핵에 걸린 80대와 60대 입원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투여를 했다고 하지만 결핵 치료를 하는데 사용되는 물질은 또 아니라고 그래요? 결핵 치료 물질도 아니에요? 결핵 치료에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오남용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원액이기도 하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럼 환자들에게 이 원액을 투약했다면 뭔가 그 의사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의사 측에서는 정상적인 의료 치료 행위였을 뿐 의료 과실도 아니고 우리는 무죄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그 시점에 이 병원장이 수십억 대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정해서 이렇게 원래는 치료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약물에 대한 원액을 투입함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범죄의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청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액을 투역한 그 약물과 이 60대 80대 두 분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물에 의한 것이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아야 되거든요. 인과관계가 보통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가지고 그걸 입증해 나가는데 현재는 이 두 분에 대한 장례식은 모두 맞춰진 상태라서 부검은 할 수 없고 이 관련된 의무기록지랑 그 당시 투입한 약물의 양을 분석을 해서 의학적인 어떤 감정 의견을 받아서 재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 중앙부처에 들어간 그 어렵다는 7급 공무원이 된 사람이 7급 공무원이 온라인에서 성인방송 BJ로 일하다가 최근에 적발이 됐죠. 그래서 뭐 감사도 받고 징계도 받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성인방송 BJ 하다가 그런데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어요. 야 근데 이게 엉뚱한 대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에서 일단 아 이 여성입니다. 영상이 막 퍼지고 있어요. 해당 7급 공무원이 만든 영상이다라고 하는 영상들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에는요. 제목이 7급 공무원 BJ 아니면 모모TV 7급 공무원 이런 7급 공무원 이런 부분을 강조한 제목의 게시물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영상을 보면 BJ가 굉장히 높은 수의 방송을 이어가다가 또 운영자로부터 제재를 당한 그런 영상도 올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누리꾼들은요. 영상 속에 인물이 성인방송을 진행하다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7급 공무원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추정이고 명확하게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보니까 인격헌 침해 등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러다가 또 액궂은 피해자도 생겼다고요? 네. 어제 이 소식 다수의 방송을 통해서 나갔고요. 7급 공무원이 현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송출할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노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한 시사 프로그램 JTBC 프로그램에서 다른 BJ 영상이 송출이 된 겁니다. 실제로 해당 BJ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나 아닌데 왜 내 영상을 JTBC가 올리는 거냐라면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특히 불러처리가 되긴 했지만 제보자 표기와 함께 금발 여성이 춤추는 여성이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방송으로 나간 BJ 같은 경우는 나는 성인 방송 BJ 아니고 게임을 하는 BJ다라고 분노하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게임 BJ인데 성인 BJ로 나간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이 방송국이 무책임하다 확인도 안 하고 내보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게임 BJ인데 성인 방송 BJ로 둔감을 시켰다. 물론 뭐 실수겠습니다만 화가 날만 하네요. 화가 날만 하죠. 그러니까 JTBC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해당 방송에서요. 일단 해당 BJ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고요. 큰 실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한다라고 했지만 부족함이 많았고 방송 직후에는 상황을 인식하고 바로 후속 조치를 했다. 아마 더 이상 게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부분을 언급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해당 BJ에게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또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7급 공무원의 성인 방송 때문에 지금 애꿎은 사람들이 여러 피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얘기했대요. 나 뭐 성인 방송하면서 나 사실은 7급 공무원이에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각종 민원 또 급한 일을 했을 때 제일 찾는 곳 어디입니까? 뭐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만 지구대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근데 밤에 혹시 지구대 가보셨습니까? 정말 경찰관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술 마신 사람도 오고 횡폐부린 사람도 있고 근데 이번엔 한 여성이 지구대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여성의 난동사건 이라고 합니다. 지구대에 나타난 난동사건 지금 화면이 나오네요. 저분이 지구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난 9월 25일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 옷을 입은 여성이 지구대에 들어오는데 40대 정도 보이네. 문제는 어떤 물건을 모게 대고 갑자기 들어오는데 이 여성의 모습을 본 경찰관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왜 긴장을 해요? 목에 뭐가 뭔데요? 자기 목에 들이댄 게 바로 흉기였습니다. 이 여성이 그런 채로 들어가니까 이 경찰관들도 바로 벌떡 일어날 정도로 놀란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화면 잘 안 보이게 저 목에 있는 게 흉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일단 흉기 내려놓으시고 침착하게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 라고 하면서 다가갔는데 이런 경찰의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이 흥분을 별로 가라앉히지 못했던 것 같고요. 흉기를 계속 본인의 목에 대고 있거든요. 자자자자 지금 갑자기 뛰어드네요. 그렇죠. 흉기 내려놓지 않는 모습에서 이렇게 제압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관이 어떻게 저기 제압을 해요. 막 저렇게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쎅싸게 달려들어서 지금 저 장면에요. 저 순간에 딱 순식간에 흉기를 제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 여성이 나이가 70대라고요? 70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40대. 저 여성이 40대래요. 아니 뭐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여성은 업주와의 분란 때문에 경찰서를 찾았다고 했는데 비슷한 일이 또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여성이었고 70대였는데요. 지난 9월 8일 경남 창원의 한 파출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파출소에서 대화를 나누던 70대 여성이요. 경찰관과 대화를 잘 나누다가 가방에서 갑자기 흉기를 감싼 신문지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파출소에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막 신문지 종이를 뜯으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삼단봉으로 흉기를 떨어뜨리고 이 여성을 제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직전의 모습이시고요. 지금 제압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갑자기 저렇게 흉기를 꺼내니까 저렇게 이야 이거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임이 너무 명백해 보이고요. 현행범 체포됐고 더구나 자회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 지역병원에 입원시키는 응급입원 조치까지 따랐습니다. 이 여성은요. 지난 1년 동안 옆집 사람이 나를 해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100건이 넘는 신고를 경찰에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경찰이 살펴봤지만 특이점을 찾지 못했는데 경찰이 왜 내가 신고한 내용을 믿어주지 않느냐라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흉기를 들고 경찰 파출소에 들어온다. 이건 뭐 보통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뻔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최근 에버랜드 최고의 인기 스타죠. 푸바오를 보려던 관객들이 줄줄이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나가래요. 퇴장당하고 입장이 뒤연되는 뒤연되는 혼란이 있었답니다. 푸바오가 잘못했대요. 뭘 잘못했을까요? 자 웃음이 절로 나오는 푸바오의 일탈. 얘도 이제 사춘기인가? 함께 보시죠. 아유 예쁘다. 많은 관객들 앞에서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하면서 했는데 담을 넘어가고 옆에 있는 대나무 다 부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지금 보시면 세상에 하면서 관광객들이 웃는 장면도 있는데요 일단 푸바오가 지난 13일에 야외 방사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철조망을 넘어서 원래는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서 나가서 거기에 간상용으로 있던 대나무까지 막 헤집은 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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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다 그래서 일단은 관광객들을 안전상 이유로 퇴장시키기도 했고요 사육사들이 안으로 빨리 들러 불러야 되니까 유혹을 합니다 당근을 들고 이리로 와라 와라 했는데 이 일탈 행위는 30분간 이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입장이 지원돼서 100분가량 기다리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판달아버지가 출동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직접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탈출 소동은 끝났는데요 문제는 이것 때문에 외출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출 금지 처분? 네 푸바오의 일탈 행동은 결국 내가 외출하지 못하는 처분을 받게 된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푸바오를 못 보는 건 아닙니다 항소는 안 한답니까? 네 야외로 이렇게 나가는 건 안 되지만 실내 방사장에서는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넘은 게 아니라 또 다시 넘을 여지가 있고 그럼 안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외출 금지입니다 아 근데 이게요 이 푸바오가 지금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재범이라고요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지난 8일이죠 푸바오가 몇 번의 시도 끝에 야외 방사장에 설치는 담장을 넣어본 전례가 있어요 한 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3일이 두 번째고 8일이 한 번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관람객들도 놀라서 오 이러면서 탄성을 지어내기도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푸바오 월담 사건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아니 푸바오 월담에 맞들린 것 같아 안 다치면 다행이지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한 번 따끔하게 안 혼내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외출 금지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끔하게 혼낸다는 겁니다 근데 저런 사고 뭉치지만 또 미워할 수 없잖아요 곧 중국으로 가는데 어떤 앞으로 편지도 오고 그런다면서요 이별이 정말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 사육한 푸바오의 할아버지들이 쓴 편지가 정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강철원 사육사는요 푸바오야 할아버지한테 너는 영원한 나의 악이 판다란다 어떤 상황이 오든 늘 할아버지는 너의 편이고 널 생각해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볼 테니 중국에서 잘 지내렴 송영관 사육사는요 누군가 8월에 댄잎 세순을 하나하나 모아서 너의 입에 넣어준다는 건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뭐라고 했다고요? 그게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댄순을 하나하나 모아서 입에 넣어줬다 정말 서정적인 표현까지 사용이 된 편지였는데요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 너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려는 푸바오야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편지에 적어서 푸바오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